간부가 간첩 혐의로 수사받는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생태 쓰고 있다. 이거 보세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간첩 들어오고 이게 북한에서는 말하고 전부 다 이재명 문재인 국가보안법 폐지 여당에서도 이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걸 나 기사를 갖고 와서 얘기했나 하니까 나 그 다음에 계속 국가보안법 폐지로 가자고 이제부터. 자 압수수색. 압수수색 4명 모두 민도총 전현직 간부 핵심 지목된 조직국장 저 조직국장 간첩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했다. 자 보세요. 북한의 지역문인데 얘네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도 어떻게 얘네들을 풀어주냐고. 아니 현직 전직도 있지만 현직 간부 민노총 그러면 11월 11일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난 진짜 11월 11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난 무서워요 지금. 자 봐요. 이거 좀 들어봐. 이거 계속 봐요. 자 그다음 남겨봐. 이거 봐. 부쿠시마 오염수 국가보안법 폐지 좌파 시위 북한 지령이었다. 민노총 간첩단 공소장에 분석해 보니. 자 그런데 이런 놈들을 풀어줘. 그러면 어떤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디 뭐 3일 동안 어디 가면 보고해야 된다. 뭐 누구 만나지 못한다. 그래도 여기 나오면은 나오면은 사람 만날 수는 있잖아.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고 다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야. 증거인멸도 할 수도 있고. 뭐 또 얘네들이 또 암호를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또 지령문을 받아서 별짓을 어떻게 알아. 왜 거기다가 넣어놔야지. 거기서 빨리 재판을 해서 사용해야지. 왜 이걸 풀어주냐고 도대체. 자 그 다음에. 아니 이석기가 나와서 지금 별짓 다 했을 텐데 지금. 창원 간첩단 사건 첫 공판 앞서서.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거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했으면은 뭐든 기관에서 빨리빨리 저걸 행동 개시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한 거는 다 행동으로 해야지. 자기들 또 책상 앞에서 말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국가보안법 폐지자니까.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궤변. 네. 헌재합 시위 나선 국정원 퇴치라. 퇴직자들 모임. 자. 국정원 퇴직자들.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출신들. 그 모임이 또 있어요. 국정원에서 퇴직한 분의 모임은. 양지회.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궤변이라. 아니 국정원에서 이렇게 얘기해 봐. 우리나라가 완전히 반쪽으로 갈려졌다니까. 목사들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그러고. 아니 국정원 출신들이 국보법 폐지는 궤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궤변. 대한민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 계속.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미국놈 몰아내자. 인천 맥아더 동상에 낙서한 한미단체. 이건. 니네들이 맥아더 장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있냐. 세상에 미국놈들 몰아내자. 세상에 국보법 폐지하자.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말을 해도 안 잡아가고. 이거를 그냥 놔주니. 그러니까 그렇게 큰소리치고. 아니 지금 매일 합의해도. 오늘 또 얘기했잖아. 조용기 목사님. 김중공 목사님. 아주 그냥 정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정도로. 꿈속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매일같이 전광욱 목사님 방송 때마다. 연설 때마다. 현장에서 매일 두 분 말씀을. 국보법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거 폐지하면 대한민국 접수한다. 이게 끝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국놈들 몰아내고. 국보법 폐지하고. 인천 메가도 동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반미 단체에서 이따위 하는 것들을. 왜 살려두냐고. 왜 지폐를 하게 만들고. 입을 입이 열렸다고 말을 하게 만드냐고. 잡아가야지. 아 씨 말 진짜. 나를 뭐를 좀 시켜줘봐. 그러면은. 내가 조직을 해가지고. 이 새끼들 다 잡아놓을게. 대통령님 나한테 뭐 인명권자를 하나 줘봐. 이것들 다 잡게. NCCK고 뭐고 다 잡아드릴 테니까. 아 왜 안 시키냐고. 도대체. 왜 국민의심은 뭐 하는 거예요. 하우. 정말 머리 아파지. 자 그 다음에. 문정부 말기에 국가보안법 폐지 총공세 나선 진보 진영은 다 좌파들인데 문정부 때 종전선언이나 국방보안법 폐지 다 똑같은 총공세를 나섰지만 전광 목사님 막았지 누가 막았어. 자 그 다음에. 진북단체 노동당 규약 바뀌었으니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야 노동당 규약이 뭐가 바뀌었냐. 뭐가 바뀌었어. 김일성 신으로 성기는 거 바뀌었냐. 성기지 말자고. 종교에 자유를 준다고 바뀌었냐. 뭘 바뀌었어 인간들아. 왜 국법법을 폐지하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러고 있냐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북한의 지형인데. 그럼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하시더라.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이것들이 다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 혈세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니. 이거는 더 역적 중에 역적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아 정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21세기 국가안전보장법 재정 시급하다. 야 나는요. 이거 내가 비밀을 까기 전에 이게 22년 1월 달에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 또 남겨봐요. 이거 이제 국민일보거든. 또 똑같은 얘기야. 국법법 폐지하고 21세기 국가안전보장법 재정 시급하다. 얼굴을 보여줘봐요. 요 놈이요 요 놈. 여러분 이 얼굴 좀 똑바로 쳐다봐 봐요. 자 다시 그 앞에 기사로 와보세요. 이제 지금이 구시대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21세기에 국가안전보장법 재정 시급하다. 얘 내려봐 다시. 얘가 누군지. 자 밑에 내려봐. 고개 숙어. 아유 정말 난 진짜 내가 정말 난 진짜 한번 읽어주세요.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님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박진호 이 가척같은 놈 오새끼야. 야 새끼야. 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국민의힘도 있지 소네. 국민의힘에서도요. 정말 나 진짜 아우 그러니까 우려보고 나가라고 그러지. 아니 국민의힘 그것도 국방정책자문위원이 박진호가 이 빨갱이 새끼인가 저거. 어? 지금 이게 색깔로는 하지 말고 이제 역사 다 지나갔으니. 더 지금 위험해졌다니까. 박진호 어디 갔어라. 지금도 국민의힘 정책자문위원인가. 어? 요게 22년도에 그랬다니까. 국민일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박진호 얘 잡으러 가자고. 어디 있는지 지금.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지금도 국방정책위원장인가. 우연인가. 야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위원. 국민의힘 그것도. 민주당이 아니여 국민의힘. 그게 좀 띄워봐요. 방송아 진짜. 그게 좀 띄워봐 이거 글씨 좀. 자 밑에 읽어봐요. 자 요거 요거 좀 한번 읽어줘봐요. 얘가 한 말이요.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나 무서워요. 진짜 잠이 안와. 한번 읽어줘보세요. 20세기 냉전시대 종말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원 및 에너지 보건식량 재난재해 사이버 데이터 금융 테러 등 소비 소위 비전통적 위협은 군사 외교적 위협 중심의 전통적 위협에 비해 사전 진단과 분석을 통한 대처뿐만이 아니라 사후 대응에 있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통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단 국가로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전통적 위협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국가안전보장의 책임은 너무 막중하다. 아니 국가안전보장책무가 막중하다고 하면 바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법을 뭐 해라. 이게 국민의힘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 되지. 국민의힘에서 이런 국방정책자문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진짜 이거 빨리 이거 감방에 집어넣어야 돼. 자 그 다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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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천주교 인권위원 의원 300명에게 국보법 폐지특별법 공동 발의 요청. 요게 바로 정의구현사대단에서 한 거요. 여러분 봐요. 다 국보법 폐지하라잖아요. 여기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피해자 지도교 대책위원 출범 해목은 악법 끊어내야 한다. 그게 그 소리야. 국민의힘 예정. 해목은 악법이라는 거 이게. 그것도 기독교 대책위원회에요. 국보법 피해자. 이야 해목은 악법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요. 지금 더 지금 북한에서 더 날뛰고 있고 주사파들이 날뛰고 있고 완전히 간첩을 잡지 않고 있고 간첩을 놓아주는 판에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후손들이고 자 그 다음에 계속요. 진실 외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NCCK 기장 연합 기도회에요. 이야 저 보세요. NCCK? 거기에 지금 통합척, 감리교, NCCK 얘기를 해보시라고. 통합척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NCCK에 가입을 북한한테 우리나라 넘겨주려고 그럽니까? 통합척. 기장. 기장 교단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어저께 시청 앞에서 윤석열 당장 물러가라고 퇴진하라고. 아주 얼마나 소리소리 질렀는지 총회장이. 그리고 기장 총회장이 지금 현재 NCCK 회장이요. 그러면 통합척이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아니 통합척은 이번에 종전선언을 같이 거기서 또 종회 때 세상에 선언을 하고. 그 영상 내리라기도 아직도 안 내렸어. 그러면서 뭐 또 자기네 종전선언 반대한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NCCK 왜 반대하면 NCCK 왜 있냐고. 자 봐봐요. 진실을 외면한대. 그러니까 자 그다음 봐봐. 예장통합총회, NCKWCC 탈퇴하라. 어저께 그랬어요. 어저께 어제 100주년 기년 앞에서 또 난리가 났었어. 어제 뭐라니까 이게 이 얘기하려고 또. 봐요. 예장통합 왜 이러십니까. NCCKWCC 탈퇴해야죠. 아니 종전선언은 반대한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지금 제일 지지하고 종전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그러면 통합척 국가보안법 폐지해? 폐지해요? 그 조용규 목사님, 김중권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통합척 왜 이러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의 다 제자들 아닙니까. 통합척. 그럼 NCCK는 지금 최고의 수건 사업이 국가보안법 폐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건데.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연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통합척도 캠페인 벌이려고 하다가 지금 걸렸잖아 지금. 그런데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 봐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북의 공산혁명 투쟁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이다. 통합척 알았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면 북한의 공산혁명 투쟁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라고요. 어휴 정말 진짜 해도 해도 진짜 아니 나한테 고소를 하든지 그럼 통합척에서 가서 어떻게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게 해 해보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끊어버려야지. 이 새끼들 우리 돈 준 거 다 내놓으라고. 엔시티가 이제 쏘겄다고 그래야 될 거다 아니여. 뭐 고속도로를 가. 지금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봐. 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시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존피남이 와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판에 국가보안법이 뭐 개쾌 묵었어 썩었어 아니 국민의심 국방정책 자물위원도 그런 말을 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군들은 미군과 지금 한미일 지금 군사훈련 하면서 저 ICBM도 여러분들 격추시키는데 성공을 했잖아. 지금 시험을 했어요. 실질 시험을. 자 그 다음에. 미국 핵무기 180기를 북한을 겨냥하고 한국의 전술에 배치해야 한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봐. 이제 진짜 전쟁이야 전쟁. 미국 핵무기. 우리가 이제 핵무기급으로 이제 핵무기 우리도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급으로 소유한 급으로 지금 동맹을 했지 않습니까. 격상을. 그래서 미국 핵무기를 이제 북한을 딱 겨냥한 180개 북한을 딱 겨냥하고 그리고 ICBM 딱 가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하고 한국에도 전술에 배치해야 된다. 이야 이게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야 전쟁. 자 봐요. 그 다음에 이거 봐요. 북한 한미연합훈련에 호전광들 전쟁 도발 책동 비난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이제 결국 북한에서 북한에서 오히려 역공헌한 거 보세요. 야 씨 한국 말이야 한미연합훈련에 일본하고 연합훈련에 쟤네들이 지금 저 전쟁광들이 호전광들은 전쟁광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전쟁광들 우리 보고 전쟁광들이래. 미국하고 우리가 전쟁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한다네. 그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래 우리 보고. 니네들이 전쟁에 미쳐가지고 우린 거기에서 안 죽으려고 방어연습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우리가 전쟁 도발을 책동하고 있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전쟁 연습한다. 우리가 전쟁 미추광이들이다. 아니 정말 이거 참 거꾸로 이게 이러니까 북한을 못 켜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미 대장훈련에 북한 전쟁 연습 소동 한반도 일촉즉발이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쟁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방송에서는 봐라 이걸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 지금 우리 공격하려고 지금 저 전쟁 미쳐가지고 미친 것들이. 그러니까 미군 물러가라.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하지. 북한에서는 지금 방송에서 하지. 이야 여러분 이게 전쟁 터지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빨갱들이 더 일어나게 생겼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봐요. 북한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이 방송이 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미를 훈련하는 거 이재명까지 떠들잖아. 왜 자꾸 북한을 자극하냐 이거요. 왜 북한을 압박하냐 이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지금 계속 충돌했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전쟁 연습을 해. 니네들이 전쟁 연습을 하지. 자 그 다음에 한미공군 F-35AB 등 130여대 참가 24시간 대규모 연합공정훈련. 우리가 훈련만 했지. 쟤네들 어디 가서 전쟁 일으켰어. 이게 전쟁 연습을 한다고 그래. 자 말을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요. 여기 봐. 이재명 북한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신원식 장관은 세상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이지 경찰관들 때문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저 강도들 때문에 그러는데 강도를 그냥 놔도 강조를 잡아야지. 경찰이 강도를 잡아야지 왜 얘네들은 경찰이 나쁘고 잡는 강도가 좋냐. 그런 얘기여 지금. 왜 북한을 제압하고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더러운 평화하라고. 자 그냥 놔두라 이거야. 놔두면 쟤네들 놔두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거대한 것을 조직해서 우리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우린 준비도 하고 있으면. 아니 우리는 운동 연습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도전자들이 계속 24시간 나를 연구하고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챔피언 됐다고 놀고 있어. 이게 권투 선수들이고 운동 스포츠 맨들이고 챔피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서 그걸 유지하려면 챔피언 올라갔을 때보다 더 연습을 해야 되고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딴지도 오만 떨고 교만 떨면 도전자들이 한 방에 그냥 1차 도전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헌법화까지 시켰는데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그 이상으로 강한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해야만이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운동도 계속 해야 되듯이 저들을 방어하려면 우리가 더 운동 연습도 하고 군사훈련도 해야 상대방을 도전해와도 이길 것 아니야. 그럼 군대를 없애. 이재명 그렇게 말 못하냐. 누가 압박을 해 이거 봐요. 이재명 9.19 합의로 남북군사 충돌 줄었다. 아니다 신원식 장관 더 위험해졌다. 더 심해졌지요. 위반만 해도 3,600건이요. 자 그 다음에 신원식 장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부 내 협의 중에 있다.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 자 이게 오늘 듣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 미국도 공감한다고 했어요. 미국도 이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신원식 장관이 계속 나가니까 미국도 이제 공감을 한다고 미국도 이제 같이 이제 9.19 군사합의 빨리 효력정지 해라. 미국도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북한 억압 멈추라. 자기가 명령을 해요. 신원식 강도가 아닌 경찰 나쁘다는 격입니다. 강도가 나쁜데 경찰이 나쁘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억압을 멈추라는 거야 우리 보고. 쟤네들이 억압을 하고 계속 지금 위반을 하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재명 좀 봐봐. 얘 이재명은 더 노골적으로 하잖아 지금. 문재인보다 오히려 북한 억압 멈추라. 북한 편만 들어. 북한한테 너 자식아 욕 한번 해봤어. 북한 핵목이 멈춰. 자꾸 우리나라에 쏘지 말아 이 자식들아. 이거 죽여버릴 거야. 이재명 했냐고. 아니 북한을 향해서 세상의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데 북한한테 억암 멈추래. 억암을 멈춰. 내일 대통령님 이재명 조금이사 만나줘. 아구창이 좀 날려버려. 아구창이 새끼야. 너 북한 억암 멈추라겠냐. 정말 윤석열 대통령 둘이 1대1로 그냥 붙어봐요. 이재명 너 죽고 다 죽자. 한 방이면 가다. 한 방이면 가. 아니 북한에 억암 멈추라고 경고까지 했다니까 신원식 장관한테. 이야 참.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북한 계속 억압 경고한다. 신원식 경찰란인 강도가 문제요. 네 그 다음 이번엔 해군시켜야 한다. 다른 기사입니다. 윤 장관은 삼성 장관을 삼성 장관을 합참 의장에 거의를 했어요 신원식. 신원식. 신원식 장군이 아 자기가 육사 출신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니까 이번에는 해군 해사 출신을 삼성인데 지금 합참 의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진입시켜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아 삼성을 대장으로 자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 군 사성. 군 사성 장군 일곱 명 전원교체. 하참 의장에는 김명수 해군 작전 사령관의 합참 의장으로. 권 의원 그대로 대통령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 이제 뭉쳤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대통령은 이제 해외에서도 안전망 쳐들고 국내에서도 이제 군대를 딱 지금 장악을 하면서 어 풍수권자 아닙니까 딱 해서 이제 지휘권을 비적지근하게 싹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부터 바꿨잖아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바꿨잖아요. 이번에 사성 장군도 싹 다 교체했습니다. 윤 대통령 군 지휘부 전면교체. 심에 의한 평화를 의지를 한다. 심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이번에 진급시킨 분들도 다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심에 의한 평화. 우린 평화입니다. 심에 의한 평화. 더러운 평화가 아니라 심에 의한 이기는 게 아니라 평화여. 자 그 다음에 경찰청.